만능돌키의 예능감 대결의 끝을 보여주마 드디어 시작된 막반시대 샤이니의 끝장 대결 남자는 힘이다 모두를 놀라게 한 키의 격파 지능의 지격에도 불하지 않았던 키의 승리로 첫 번째 힘 대결은 샤이니 승 이어지는 힘과 기회의 젊은 대결 철봉다리 싸움 반칙 속에서도 예능돌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다 동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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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나, 너 나와 유나, 너 나와 내가 아니었어? 유나 씨 제목하게 봅시다 만약에 이번에 이기게 된다면 진훈 군과 마지막 대결을 유나 씨는 그냥 순서대로 떠밀려 나온 거네요? 진훈이랑 유나 형 중에는 아무래도 유나 형이 조금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만만하니 지금 막바지 두 명이 키 군한테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 군의 승승장구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키 군이 많이 지금 힘이 소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, 두 명이나 같이 해서 하나, 둘, 셋 점프! 정광석과 같은 스피드로! 잡았다! 잡았다! 한 손이다! 힘이 와! 리오 왔어! 와! 리오 왔어! 와! 리오 왔어! 와! 올라갔어! 올라가게 하면 안 돼! 올라가게 하면 안 돼! 올라가게 하면 안 돼! 진짜 잘한다, 진짜 빨래가 잘 많아나 모르겠어 빨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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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은 한 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손! 아! 한 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손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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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! 아 근데 진짜 대단해요 끝까지 졌잖아요 조금만 타고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피골이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전력에 당했습니까? 먼저 뛰어와서 감더라고요 아 스피드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감으면 항상 이걸 타야 되거든요 박윤아 씨 네 샤이니 멤버 중에 지목을 해주시죠 아까 얼굴이 저보다 더 작았던 태민군 태민 나와 나와 이제 태민군이네요 자 박윤아 씨 이번 전략은요? 이번 전략도 빠르게 하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출하지 않습니까? 네 그럼요 전략이니까 태민군은요? 저는 좀 필살기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필살기를 남겨? 필살기가 있다고요? 네 방구를 어? 아닙니다 아닙니다 혼잣말 혼잣말이 잘 나와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아 근데 유연해서 잘해 갑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오! 오! 어! 점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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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finally 기회네 Pubτέm AREAda 이게 뭔가요? 아니 똑같은 방식으로 가되 그 뒤에 뭘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남긴 걸 보여주기도 전에 제가 떨어졌네요 진훈이 형 떨고 있다 미안하다 진훈아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막방씨의 최종 멤버 마지막 멤버 정진훈 군이 정진훈 군 나와 자 진훈군 우와 그냥 잡아 진훈군? 네 정진훈 씨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피드 뭐 스피드 꼭 필요하죠 기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걸 다 그냥 버티고 올라가면 돼요 오로지 힘이죠 네 힘으로 그냥 버티고 정진훈 씨는 스피드 다 필요 없이 위에서 누른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그 사람을 위로 올려보는 거예요 역시 최고의 방법은 힘입니다 네 그럼요 무식한 힘 하체 하체하면 정진훈 씨죠 말을 이렇게 뱉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에요 네 그럼 날렵하게 힘을 날렵함으로 이겨보겠다 네 역시 아무리 그래도 손가락 키면 세지 않을 거예요 어? 뭔가 비밀이 있는 거 같은데요 손가락으로 하나? 손가락으로 하나? 하나씩?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 피고 이쪽 손을 피면 다시 이겨올 골인거니까 아 아 아 아 아 힘이 이기냐 부드러움 날렵함이 이기냐 부드러움과 힘의 대결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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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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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잡았어 야 나 힘 빼만 해 손 제가 바꿔야 정진훈 씨 올라가고 있는데 손이 올라가고 있는데 손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진훈 씨 힘의 승리입니다 힘의 승리 정진훈 씨 정진훈 씨 정진훈 씨 정진훈 씨 정진훈 씨 게임이 점점 재밌어집니다 정진훈 씨 그러게요 지금 성적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철봉 이 힘겨루기만큼은 힘의 상이기 때문에 꼭 이겨줘야 돼요 자 정진훈 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멤버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분량은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아 이런 거 멋지게 이겨 나간다 정진훈 씨 네 화이팅 정진훈 씨 기다려야 돼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어 진흥군 진흥군 너무 빨랐어 아니 제가 못했어요 너무 거대하게 위로 올라가니까 난 상이 하나 쓰는 줄 알았어 갑자기 상이 이렇게 올라가 자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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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진훈 씨 여유 있어 여유 있어 김종현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진흥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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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, 잡았다, 지수야! 잡았다, 아예! 잡았다, 아예! 정진우의 승리입니다! 순천이었어요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었죠? 인상부가 너무 있는데 제가 발을 딱 딱 온몸에 있는 몸을 다 대, 한 번 훑어봤는데 실해, 튼튼해 허벅지랑 복근이 저 아까 일 봤을 때 구렁이에 감긴 토끼인 줄 알았어요